디케이드 오브 러브, 호기심의 10년, XSFM 구할실의 유승균 피디입니다. 재벌이 몸집을 키우는 동안 독재정권과 창업주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점심 먹으러 시내에 나가보면 모르는 어르신들이 없어 보입니다. 사회가 특정한 일군의 반칙들을 당연하게 여긴다면 원인은 그 사회에서 크게 성공한 사람들에게서 찾아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애정클에서 이달 가십의 주인공인 SK의 정경유착사를 공부해봤습니다. 24년 6월 두 번째 주에 그것은 알기 실패합니다. 자, 앞에는 권조 에디터가 있고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네, 긴 휴가를 즐겁게 다녀왔습니다. 방송가에 있다 보면 그걸 자연스럽게 깨닫게 됩니다. 비정규 방송 게스트를 오랫동안 하다 보면 생각나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거 끝나면 뭐 하지? 휴가 뭐 하지? 그렇죠, 그렇죠. 그 꿈을 이루고 왔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극기 운전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죠. 벨비클럽장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벨비클럽장입니다. 벨비클럽장이 건조 에디터 가라고 재즈클럽도 하나 소개해줬다고 합니다. 네, 저는 가보지 못한, 가고 싶은 재즈클럽을. 너무 좋았어요. 네. 맞아, 우리 그런 거 있어요. 내가 안 가본데 가보라고 추천해주는 친구. 저랑 간다. 저도 놀러 갈 때 그런 얘기해주는 친구들 간혹 있거든요. 내로망을 대신 채워달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요즘 주겔러들이 SK 얘기할 때 그런 식입니다. 아하. 그러니까 내가 돈이 많다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이혼을 할 수 있다면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다들 MBTI가 N인가봐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로망 비슷한 문제 아니면 이제 하이닉스 쥐고 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 수준에서 이 이야기는 가시브로만 소비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을 생각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뉴스 큐레이션 애증의 정치클럽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과감하게 뉴스를 아예 안 봤습니다. 원래 그렇게 돼요. 그런데 저는 제가 안 그랬었거든요. 이번에는 처음으로 그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돌아와서 몰아보느라 좀 고생을 했거든요. 물론 끊는 동안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저는 라스베가스에 있는 일주일 동안 계속 도박만 할 줄 알았어요. 나는 도박만 하고 뉴스를 하나도 안 보겠어.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도박 한 번도 안 하고 계속 조금 있다가 무슨 맛의 빅걸프를 먹을까 이 생각만 했던 것 같아요. 행복했어요. 머리가 아주 깔끔해집니다. 그러고 왔습니다. 그러고 돌아왔는데 깜짝 놀랐어요. 제가 눈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이렇게 별일이 다 일어날 수 있구나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그렇죠. 건조우가 출국하기 전에는 대한민국 사람들은 빅터 아브레오가 누군지 전혀 알 필요가 없었고 갑자기 한국에 사고가 난다고 그러고 별일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흐름을 놓치지 않으려면 그만큼 매일매일 공을 들여야 되는구나 라는 걸 새삼 느꼈고 그중에서도 따라가기 힘든 게 뭘까 또 보니까 돈 얘기였더라고요. 이건 제 상식 부족, 경험 부족의 문제가 좀 크긴 합니다만 하지만 어떤 돈 얘기는 모두가 아는데도 눈을 돌리는 것 같아요. 한국인들 모두가 단체로 따로 합의 보는 시간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캠페인이 있길 하나 그렇죠. 정경유창 얘기는 하지 않기로 해요. 캠페인 같은 게 없었는데도 근데 그래서 법원의 그 판결이 굉장히 깜놀이었죠. 네. 그래서 모두가 타이틀로 정경유창 제조명이라고 띄웠어요. 어딘가에 건조에디터 혹은 그보다 젊은 나이 또래인 수준으로 아주 퓨어한 판사가 있었던 거죠. 평생 이혼만 보다가 그쭉 봤어요. 이게 다 장인어른 돈인데? 어? 이상한데? 이러면서요. 장인어른 돈은 세금인데? 이렇게 SK의 정경유창에 흑역사가 있다는 거는 사실 기정사실이었지만 법원이 정경유창을 인정하고 민낯을 드러내는 것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에는 30년이 넘게 걸렸습니다. 그럼요. 가진 사람들끼리 재산 싸움을 이렇게 해서야만 공식적으로 인정이 될 수 있다는 게 좀 씁쓸하기도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수준의 이야기는 많은 평론가들이 다 얘기했습니다. 네. 군부독재의 주요 부역자이자 전 대통령의 딸은 이번 재판을 임하면서 본인 아버지의 부역사실을 적극적으로 부각시켜야만 했다. 불꽃 효녀가 됐죠. 그렇습니다. 아빠가 방역 잘하니까 부족부패 타니까 그 역사를 좀 거시적으로 훑어보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정치사 괴로운 시간을 준비를 했어요. 정경유창 재조명의 트렌드에 발을 맞춰서 한국 재계 진화사 정도로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노태우 전 대통령의 지방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대해서는 그동안 꾸준히 반성을 해오는 태도를 보이긴 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정도의 변화라는 거예요. 지금 이번 판결도 시민단체가 오래 노력을 했다거나 무슨 민주당이 오랫동안 노력을 해서 나온 결론이 아니잖아요. 우연히 뚝 떨어졌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에 우연히 뚝 떨어진 것 같은 경제발전사도 마찬가지 사우디 이야기를 하면서 덕진하고 제가 그런 얘기를 나누었었습니다. 사우디가 민주화된다면 그 발단은 왕실 내분부터 시작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은 시민들이 홀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조직도 돈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대한민국이 여기까지 오는 데에 군부정권이나 독재정권과 완벽하게 들러붙어가지고 무언가를 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텐데 우리는 그들의 얘기를 전혀 하지 않으니까 6, 70대는 다 아는 것 같은 얘기를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붙어요. 그것은 알기 싫다는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캠페인 촬영할 때 쓴 원료 그대로 평산네이처 진경옥 용산에서 신뢰를 담당하고 있는 컴스테이션 건조함과의 영원한 이별 빅그린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XSFM입니다. 진경옥은 물을 타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대량 생산하지 않습니다. 진경옥은 항아리에서만 중탕합니다. 진경옥은 엄선된 원료만 사용합니다. 진짜를 찾는다면 진경옥입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무엇을 모르는지 모르겠다면 컴스테이션에 문의해 주십시오. 데스크탑에 한해서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두피가 건조하고 간지럽다면 트러블이 생기고 심지어 비듬까지 아직 빅그린 안 써보셨나요? 약해진 두피에 필요한 건 저자극 세정 강한 보습력으로 생기있는 모발까지 두피를 씻자 빅그린 시카 샴푸 엘비클럽장이 티셔츠 광고를 해주겠습니다. Q&A란에 김남철님께서 반품이나 교환된 물걸이라도 살 수 있냐고 질문하셨는데 지금 절충안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보름 정도 참고 계시면 지금 나와있는 전 제품, 전 사이즈와 신제품까지 모두 예약 판매를 실시합니다. 처음 해봅니다. 예약 판매는 품절이 없으니 모두가 위너고 생산시설과 창고를 더 확보해야 하는 사장만 고통받습니다. 버는 건 벌어서 좋은 줄 알았죠? 사업하던 첫 해에는 근데 정말 세금을 다 내고 보면 늘 많이 넣습니다. 겁납니다. 8대 예약 판매 일정은 확정대로대로 전화하겠습니다. 네. 보름일 수도 있고 조금 빠를 수도 있습니다. 현재 원단 생산하고 있어요. 빅그린 광고 할 것이 있습니다. 아늑한 이치 탈프 샴푸 그 자리에 앉는다고 누구나 똑같은 발음과 똑같은 액센트를 쓸 필요는 없어요. 네. 쌓이는 거군요. 아늑한 이치 탈모 샴푸와 트리트먼트 비건 그리고 탈모 헤어케어를 50% 할인합니다. 기간은 방송이 업데이트된 오늘부터 열흘 6월 13일부터 23일이고요. 정제수를 사용하지 않고 제주산 녹차 추출술을 사용하여 두피 진정 작용에 효과적인 니치 시리즈 시카와 카렌듈라 추출물을 사용한 안티 헤어로스 바이옴 샴푸를 죄다 열흘간 반간만 받겠습니다. 두피 영양, 두피 강화, 두피 세정까지 원스톱 케어되는 빅그린 세일 중입니다. 세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열흘입니다. 액세스몰에서요. 박정희와 이병철이 뭘 했대 이런 얘기는 어르신들도 합니다. 그런데 자유당 정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제 시내에 나올 힘도 별로 없기 때문에 이승만세 시대 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는 어르신들도 꽤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이 얘기를 하는 것도 힘이 들어요. 길어가지고. 최대한 짧게. 그래서 오 이거를 언제 다 조사를 했냐고 감탄했어요. 달려봅시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짧게 해보겠습니다. 이 SK는 정경유착의 성캄브리아 시대쯤부터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좀 지질시대 컨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른 대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비슷한 진화 과정을 거쳤는데요. 지금의 간판급 대기업들은 대부분 적산이라고 하죠. 일제가 남한에 남기고 간 재산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적의 재산이란 뜻이에요. 맞습니다. 적산 가옥이라고 하면 무슨 빨간색인 줄 아십니다. 적이 남기고 간 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미군정은 이를 정부 귀속재산으로 압수를 하고 관리인을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해왔어요. 물론 이 관리인 임명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겠죠. 당연합니다. 남의 돈이니까요. 뽕돈. 그러다가 47년부터 적산 불화라는 거를 시작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민간 매각, 민영화예요. 하지만 가격은 무상에 가까울 정도로 저렴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특혜의 성격이 강하다는 거겠죠. 공짜가 없으니까 이렇게 역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격을 아주 싸게 해주고 다른 어떤 대가 딱지가 붙어있지 않은 돈을 권력자가 받았을 수도 있겠구나. 쉬운 시나리오죠. 적산은 원래는 이해당 사자나 여기서 일했던 사람, 연고자 이런 사람이나 국가유고능자에게 우선권을 주고 불화를 하긴 했어요. 하지만 정치인과 연줄과 뇌물을 통해서 받는 경우가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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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았습니다. 그렇게 재벌의 캄브리아기 대폭발이 일어납니다. 맞습니다. 갑자기 종이 다양해지고 개체가 커져요. 현대, 한화, 두산, 혜태 등등이 적산 불화를 통해서 기반을 형성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기업인들은 어디에 줄을 대기 시작했을까요? 이승만의 이름이 여기부터 나옵니다. 당연합니다. 기업인들이 단독선거를 통해서 이승만이 연구직권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생태계가 조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승만은 이때 정치자금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었어요. 나라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제로 상태에서 다시 일궈되는 상태니까 정치자금도 어디 나올 데가 없는 거예요. 민주주의 처음 해보거든요. 정치에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지 몰랐습니다. 선거를 이렇게 다 해야 돼? 이런 느낌인 거죠. 레벨1은 다 파밍을 하다가 시간을 보내잖아요, 원래. 맞습니다. 해방 직후에 그래서 이승만은 경제보국회라는 경제인 모임을 조직합니다. 이들은 이승만의 가이드에 따라서 조선은행으로부터 2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서요. 천만 원을 절반을 이승만에게 정치자금으로 제공을 했어요. 초고리라고 볼 수도 있겠고. 그리고 하나 더. 당시에 미군정이 정한 은행 대출 한도 금액은 얼마였냐면 10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때의 물가를 알아볼 시간은 좀 없으니까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수학을 잘 못해요. 아니, 원단위로 넘어가면 이미 큰 돈이던 시절이었다는 거 정도는 압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때 N에서 1으로 막 바뀌고 있던 그 시기잖아요. 그리고 경제보국회 회원들은 대출 한도가 10만 원인데 인당 200만 원의 대출을 받아서 2천만 원을 모은 거예요. 이게 얼마일까요? 조단이 될까요? 천억단이 될까요? 쯤 되기 싶어요. 네. 그럼 미군정이 특혜를 줬다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연결고리는 이승만이라는 게 합리적인 추론이겠죠. 네. 그보다 낮은 사람이 미군정에게 가서 이 정도 특혜를 얻어낼 수 없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시 미군정과 제일 가까운 정치인은 이승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적산 불안은 이승만 정권에서 더 본격적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쌓인 게 땅이에요. 쌓인 게 시설이고. 네. 미군정에서 처리된 게 2천 건이고 이승만 정권에서 처리된 게 33만 건이에요. 아. 그렇다면 미군정은 그냥 예시만 보여주고 빠진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이승만 정권에서 처리된 건이 그러니까 이승만 집권기를 통틀어서. 네. 집권기를 통틀어서요. 일단 적산. 그런데 거의 초기에 이뤄지긴 했죠. 일단 적산을 그리고 확보를 하게 되면 이윤을 보장하는 정부 지원이 뒤따르게 됩니다. 아주 원시적인 형태의 정경유착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선 이 당시에는 원조로 경제가 유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원조된 물자를 배분할 때 특혜를 주고요. 전쟁 후에는 저환율 전책이었기 때문에 수입 원료의 원가가 매우 낮았습니다. 그래서 원조 물가가 시세보다 쌌어요. 사업하기 좋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럼 수요를 계산을 해서 원래 배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걸과 무관하게 대기업에 먼저 줘서 혜택을 준 거예요. 그리고 더불어서는 대기업 환정으로 은행 대부이자를 대폭 낮춘다거나 이건 지금도 있죠. 그리고 수입 관세를 높여서 시장을 독점하게 한다거나 이런 조치들이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시장 경제도 레벨 1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판맥을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맞아요. 저 땅이 내 땅 하고 막 갈아야 돼요. 네. 진짜 땅 따먹기인 거죠. 우리나라 경제사의 아주 근간에 대한 설명을 해 준 거예요. 맞아요. 기본적으로 왜 우리 세대의 적산가옥이라고 하면 인천이나 목포나 되게 멋있는 따닥따닥 붙어있는 조그마한 일본 집같이 생긴 인칭집 그런 건 줄 알잖아요. 그렇죠. 뭔가 지붕이 뾰족하고. 네. 왜 우리가 그런 것만 보고 있죠? 남은 게 그건 거죠. 그럼 옛날에 뭐가 있었을까요? 공장이 있고 창고가 있고. 그렇죠. 이런 엄청난 시설들이 그냥 적산이에요. 불화를 싸게 받았어요. 무슨 커다란 뭔지도 모르겠는 기계들이 막 있는 공장을 불화받았어요. 그럼 그 안에 있는 기계도 우리 거예요. 배우려면 뭐 해야 되죠? 일본에 몇몇 사람들을 유학 보내면 됩니다. 돈 줘가지고. 그 돈은 어선하죠? 이승만이 빌려줬어요. 지금. 그렇게 해서 기술자들을 만들어요. 원료가 싸죠. 예전에는 일제 몰을 주로 쓰던 많은 공산품들이 있었어요. 혜태의 창업주 누구였더라? 생각합니다. 우린 뭐부터 만들어볼까? 제일 많이 쓰이는 거. 껌 어때? 껌. 그래서 껌을 생산해보기로 합니다. 껌을 생산하기로 했다. 이런 대화를 나눕니다. 관료들과. 누군가의 귀에 들어가겠죠. 어차피 다 신경 써줬으니까 신경을 더 써줄 게 없습니다. 뭐? 관세 장벽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껌같이 싼 걸 이제 수입해 들어올 일이 없는 거예요. 인민들은 다 그걸 씹게 돼 있어요. 독점인 거죠. 이렇게 공산품 시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그 커진 공산품 시장은 노동자의 경험으로 축적되고 그 쌓인 노동자의 경험은 전쟁 이후에 갑자기 생산기지를 아시아로 아시아로 옮기는 유럽과 미국 기업들 덕분에 또 한 번 폭발 시기를 맞습니다. 그렇죠. 엣지슨 라인 어쩌고를 해야 되니까. 네. 195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꿀이 아닌 지점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들한테. 그래서 힘든 때가 없어요. 그걸 설명해준 거예요. 원래 예전에 엄청 원시시대 초기에 곤충들이 되게 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먹을 게 많고 네. 먹을 게 많고 산소 산소가 포화도가 포화도가 굉장히 높고 과학시간 자연사방물관 갔다 왔어요. 맞아요. 미국에서 제일 좋았던 게 자연사방물관이었어요. 그 나이 땐 그렇죠. 제가 그럴 나이 땐 아직 다섯 살이 된 기분이 드는데 저를 20년 전으로 되돌려 보내줘도 공룡 구경하고 싶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네. 저희는 이제 재개의 공룡 얘기를 또 하고 있어요. 네. 당시 정경유착의 형태를 좀 잘 보여주는 사례를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이 은근히 모르는 인물 네. 백낙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네. 그는 이 사람의 아들이 더 잘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비디오 아트의 창시자 백남준입니다. 맞습니다. 백낙승은 47년부터 70만 원의 정치 자금을 이승만에게 대고 매달 50만 원의 생활비까지 바쳤어요. 이승만에게 이게 50만 원이 지금 우리 아들 따라 월세가 아니에요. 월세가 아니에요. 게 아닙니다. 겸손하셨네. 아파트 몇째 값이 아닐까라고 상상해 봅니다. 아파트도 없었던 시점이죠. 심지어 대통령 당선 이후에도 계속 생활비는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승만은 대통령이 된 이후에 백낙승에게 고려방직 공장을 불화를 하고 그렇습니다. 500만 달러의 대부를 허용합니다. 자 그럼 그런 사람들은 자수성가했을까? 아니죠. 네. 백낙승의 아버지 즉 백남준의 할아버지는 서울에서 제일 큰 유기전 비단상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백낙승은 해방이 되기 전부터 일제에도 비슷한 시기 로비를 많이 했던 걸로 또 잘 알려져 있죠. 아버지도 무역회사를 했어요. 일제시대 때 이미 친일 임명사전에 이름이 등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때 일제시대 때 잘나가던 상인들의 자제들이 어떻게 수사망을 빠져나갔느냐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백남준은 그때 무기밀매하는 현장을 한 번 엿본 다음에 이제 경영인이 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나요? 뭐 그렇다고 하죠. 그리고 1952년에 또 한 사건을 볼게요. 이건 대통령 당사원 후죠. 일명 중석불 사건입니다. 52년? 네. 중석은 텅스텐이라고 하는 원료인데요. 원석인데요. 이걸 수출해서 번 달러를 민간 기업체에 불화를 해서 밀가루와 비료를 수입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밀가루와 비료를 농민에게 비싼 가격으로 팔아요. 그래서 폭리를 취합니다. 그렇게 취한 이득은 무려 500억 원에 달해요. 이 중에 일부는 이승만의 재선을 위한 정치 자금으로 쓰였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그래야 했겠죠. 네. 이 외에 정정유착 사건들도 대부분 정치권이 정치 자금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발생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정치하기에 이승만 외의 정치인들이 얼마나 어려웠는지도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라의 돈과 시장을 자기가 그냥 디자인했으면 됐었어요. 이승만도 빠밍 시기에 정치한 거죠. 그렇습니다. 심지어 이후에 장면 내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치 자금과 관련해서는 그만큼 돈이 없었습니다. 관습과 패턴이 있으니까. 네. 이렇게 이승만 정권 시기에 정경유착을 보면요. 우리 기업의 체질을 형성했다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그렇죠. 제가 본 거는 광주과학기술원의 장진호 교수의 관점이었는데요. 좀 해석을 옮겨보면요. 통상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제품의 질, 서비스나 기술의 혁신이 자본의 시초가 됩니다. 자동차를 갑자기 만들었다. 그러면 저런 게 있다니 하고 다 수요가 발생을 하고 그걸 사면서 자본이 축적이 되고 공장이 만들어지고 하는 거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보다 정치 권력과의 거래 능력이 더 유용한 자원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일단 거래를 하고 나서 이노베이션이 다 뭐야. 무슨 제품을 할지를 나중에 정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방직 공작을 좋네. 그럼 방직을 해볼까? 이런 느낌인 거죠. 이후에 국내 재벌에게 사업의 성공 혹은 실패는 합리적인 판단의 결과가 아니라 정치권과의 유착관계 유무나 정도의 결과로 쉽게 생각됐다라는 게 장진호 교수의 관점이에요. 또 지지락 이야기. 처음에 생물이 물과 산소가 없이 살아갈 수 없도록 설계가 됐잖아요. 지금 저희도 똑같죠. 그것처럼 한국의 기업은 처음부터 정치 권력과의 유착 없이는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만들어졌고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서는 진화를 못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게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한국 보수 표심의 마음속에 깊이 아로새긴 문제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마어마하게 물려주고 쏟아받을 수 있는 특혜를 받는 쪽이 훨씬 유능하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러하니까. 그렇죠. 그런데 뭐랄까. 저는 조금 더 이게 너무 이렇게 간단하게 퉁칠 수 있어서 조심스럽긴 한데 그러니까 이 문제가 너무 한국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또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본과 권력의 관계가 이렇게 유착되는 거는 사실 수많은 개발도상국들에서도 똑같이 보이는 패턴이기도 하고. 개발도상국이 20세기와 21세기를 거쳐서 계속 하고 있는 많은 것들을 가장 먼저 체험한 게 동아시아입니다. 네. 한국과 일본이죠. 알고 보면 똑같습니다. 이 패턴 일본도. 일종의 모델인 거죠. 네.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르완다가 굉장히 경제발전에 힘을 쓰고 있는데 살기 좋은 나라죠. 그래서 그 르완다 현재 그 대통령이 제일 존경하는 모델이 박정희예요. 그러니까 그 왜 중앙아메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와 그 중앙아프리카의 이제 신흥 부국들이 부국이라고 말하는 게 이상하나요? 그 공업국들이 박정희 이승만 공부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이게 자연스럽다는 것까지 알겠습니다. 하나도 안 멀쩡함에도 불구하고. 트랙을 따라가는 게 쉬우니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백낙승을 경제학 옛날에 배울 때 보면은 최초의 재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재벌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던 최초의 닝겐. 그렇습니다. 닝겐. 정말 닝겐이네요. 군부정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박정희 정권에서는 본격적으로 관치경제가 시작이 되죠. 이승만 때랑도 좀 다릅니다. 좀 더 국가의 통제가 커지죠. 계획이 구체적이어지고 그런 만큼 정경유착의 규모도 커지고 구조도 좀 더 디테일해집니다. 비법서가 생기는 거죠. 정권 초기에는 값싼 원조 물가의 대기업 독종 구조가 여전히 있었어요. 이걸 보장하면서 정치작임을 챙기는 게 초기의 형태였고요. 70년대 들어서는 중공업 특혜를 줬다. 그리고 대형 국책 사업을 벌이면서 재벌을 키웠다라는 거는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죠. 이제 적산의 공장 다 돌리고 있고 돈은 더 쌓였고 앞으로 그 다음에 할 일은 이노베이션이 맞거든요. 진짜의 공룡이 나오고 시작합니다. 정경유착의 쥐라기쯤 됩니다. 그렇습니다. 조금 시간을 돌려서 61년을 볼게요. 이때부터 전경연의 전신인 경제재건 촉진회가 출범을 합니다. 그러면서 정권과 재벌의 소통 창구 역할을 하는데요. 박정희한테는 당시에 부정축재자 처벌이라는 명분이 있었어요. 이것만 가지고는 하지만 재벌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그냥 바깥에 내거는 슬로건입니다. 이승만에게 부역한 사람들을 벌하는 어떤 액션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그럼 난 돈 필요한데 난 그럼 어디서 땡겨와 돈의 문제도 있고 쿠데타로 직권을 했잖아요. 이때 당시에 한국은 정부를 수리로 하려면 미국의 지지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자본주의 경제 질서 자유시장 경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미국의 조건이 붙죠. 그렇습니다. 너 이 공산당 나온 놈 똑바로 안 해. 그리고 또 미국 원조가 줄어들고 있다는 문제도 있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로부터 외국 차관을 도입을 해서 대체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만 해도 제가 경제사를 잘 알지는 못하지만 당시 세계 경제 분위기가 차관 교섭을 하려면 민간 기업이 제일 앞에 나왔어야 했다고 해요. 그런 시대였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전경연의 초대 회장이었던 삼성의 이병철 회장은 앞에 나섭니다. 부정축제자 처벌 완화를 걸고 재벌이 나서서 이 상황을 타개하겠다라고 딜을 해요. 그리고 이건 성사가 됩니다. 그 결과 재벌 측에 유리한 부정축제 처리법이라는 게 통과가 됩니다. 뭐가 어떻게 유리해졌느냐. 벌과금 납부를 원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대신에 원하는 공장을 건설을 해서 주식으로 대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갚아 인마. 네. 그렇죠. 너굴 사장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의 한경이나 매경의 오래된 관점은 어디서 나왔느냐. 이런 오리진이 있다는 거죠. 일할 기회를 달라. 감옥에 있는데. 한 번 잘 해보겠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전경연은 정권 지지로 답을 했어요. 세제 유지를 위해서 성장률에 또 마침 박정희 정권은 목을 매게 됩니다. 당시에 국회 기록 같은 걸 보면 무조건 성장률을 올려야 된다. 그리고 수입을 무조건 적게 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전략으로서 나와요. 여기에서 재벌이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 이런 상황에서 신분구가 들어서죠. 네. 갑자기 상황이. 박정희가 가고 신분구가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달라집니다. 신분구는 집권 초기부터 채찍을 먼저 들었어요. 박정희 때는 윈윈관계라고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독재자는 박정희가 처음에 했던 일을 다시 한 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알아서 기라는 식이죠. 그런데 좀 더 정도가 셌습니다. 일단 부실기업 정리가 있었죠. 그리고 공정거래법 도입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재벌 길들이기 조치로 대표적으로 언급이 됐는데요. 또 급기야는 멀쩡한 기업을 공중분해시키는 쇼를 한 번 보여줍니다. 당시 재계순위의 7위에 있었던 국제그룹이죠. 정부 발표 한 번에 해체가 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렇습니다. 네. 85년의 일입니다. 정부는 국제그룹을 해체를 해서 세 개의 기업에 나눠줄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를 정말 합니다. 네. 그리고 이 국제그룹의 회장이었던 양정모 회장은 이 사실을 발표 30분 전에 알았어요. 네. 갑자기요? 지금요? 산업부 장관 같은. 그런 거죠. 공식적인 사유는 경영 부실이었어요. 하지만 실제 사유는 정치자금이라는 게 이제 다들 알고 있는 기정 사실이죠. 양정모 회장은 1회 재단에 5억밖에 내지 않았고요. 그렇죠. 새마을 선금 과정에서도 청와대 비서실이 재촉을 한 뒤에 10억 원을 3개월짜리 어음으로 냈습니다. 괘씸제가 굉장히 많이 붙었어요. 반면 국제그룹 인수에 나섰던 그 세 개의 기업 중에 하나였던 한일합섬은 130억 원의 정치자금을 냈습니다. 그리고 93년에 이 사건은 위험 판정을 받았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위험 판정이 나든 말든 주인은 다 바뀌어 있고. 어르신들이 대체 YTN의 급작스러운 민영화 같은 거 보면서 왜 화 안 내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옛날에 이런 꼴을 전두환 때 너무 많이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도 어른들 다 알거든요. 불렀는데 안 와서 돈을 조금 내서 사실 불렀는데 안 와서도 아니에요. 불렀는데 늦게 와서 돈을 안 낸 것도 아니에요. 돈을 조금 내서. 얼마? 80년대에 5억이라고. 아파트 천만 원 한다는 때. 80년에 5억이면 지금은 정말 계산의 시간을 잠깐 머릿속으로 마음속으로 가져보고요. 이렇게 많은 길들이기 쇼쇼쇼를 한 결과 기업들은 불이익이라도 없게 해달라면서 뇌물을 바치게 됩니다. 이게 아주 명석한 해석인 것이 자기들이 최초의 자생에서 선 기업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모두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계속 설명을 했었죠. 그럼 이 체질은 윗대가리가 무서워지면 벌벌 떠는 거 말고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게 돼요? 이게 논리적이죠? 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일회재단을 통한 모금이죠. 청와대에서 직접 만나서 돈을 받은 경우도 많았고요. 그랬대요. 네. 그렇습니다. 대통령과 기업 총수의 단독 명담이 가장 많았던 정권도 전두화 정권이었다고 해요. 네. 이 과정은 오공청문회에서 정주영이 상세하게 폭로한 바 있습니다. 나도 피해자다! 네. 내용을 옮겨보면 박정희 대통령 때는 한 번에 5억씩 내다가 마지막에는 20억 원씩 냈고 전두환 때는 20억, 30억에서 90년대 말에는 100억 원을 냈다고 합니다. 이때 100억 원이면 정말 나라를 살 수 있는 수준은 아닐까요? 물가 상승률보다 더 가파렸겠죠? 네. 90년에 라면 한 봉지에 90원에서 110원 정도였던 것 같네요. 오. 라면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없겠습니다. 그런 뇌물에... 이렇게 라면으로 뭘 하겠습니까? 이렇게 라면으로 지구 한 바퀴 돌기, 공룡 라면 만들기 이런 거.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뇌물의 대가는 어땠을까요? 96년에 한겨레에 실렸던 어떤 피고의 고백이 있어요. 대통령과 독대했다는 소문만 나도 관련 부처에서 알아서 보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9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도 우리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라는 게 별게 없습니다. 도로 놓고, 철도 놓고, 공장 부지 주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행동을 어릴 때는 그냥 역사교과서에, 요즘은 안 써있을 거예요. 역사교과서에 몇 번째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이런 거 쓰고 내용 외우게 시켰었어요. 맞아요. 권윤 에디터트도 있었어요? 네, 저 있었어요. 미친 거 아니야? 그거 안 지우고 뭐해? 1차 때는 섭유를 했고, 70년대에는 중공업을 발전시켜서. 어릴 때는 모르니까 그냥 공무원이 했나 보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경제개발 계획에 들어가는 모든 프로젝트는 다 기업이 하죠. 그렇죠. 이거 수주할 때는 관에서 만나서 기업들을 불러가지고, 요즘 말로 하면 입찰 경쟁 붙이고, 입찰 시키고, 계획서 받고, 프로젝트 논의하고 하는 과정을 거쳤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두환을 만났다. 그러면 다음 날 장관한테 전화가 왔다. 이런 이런 사업을 하시게 됩니다. 라고 가이드를 떠줬다. 그 시절에 그랬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네. 준조세라는 말이 나온 것도 이때부터죠. 준조세, 조세 수준으로 부담이 되는 출연금을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세금, 근데 세금이 부담이 됐을까? 또 잠깐 생각을 해보게 되긴 해요. 이게 그 분식회계 같은 느낌이랄까요? 단어를 읽고 보면 죄가 아닌 것 같아요. 맞아요. 범죄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준조세. 그럼 뭐 가벼운 세금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죠. 90년대의 언론을 봐도 준조세가 너무 무겁기 때문에 기업에게 법인세를 매기는 건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이런 거를 그냥 버젓이 칼럼이라고 써놓고 그러던 시절이 있었어요. 네. 요즘도 준조세라는 말은 쓰더라고요. 뭐 연도별 준조세 비율 변화. 이런 것들. 아휴. 있었습니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 저는 물론 선악의 판단을 이미 다 끝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를 벨벳클럽장이 해준 게 이런 식으로 나라들이 큽디다. 자본주의 치아의 글로벌 세계에서 나라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다 이런 식으로 크긴 합디다. 그럼 이런 식으로 컸다 쳐요. 2020년대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건 뭐지? 어떻게 이거랑 이별을 하지? 그렇죠. 필요할 때 써먹었다 쳐. 개발도상국의 정치학도나 경제학도들이 그렇게 생각하듯이 개발 독재라는 게 한국이 남한이 잘 된 나라라 쳐. 근데 우리가 지금 그게 필요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개발도 필요 없고 독자도 필요 없어요. 그럼 그때 불화받은 거 가지고 이만큼 키워놓은 수억 배를 키워놓은 이 기업들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이거 고민할 때 되지 않았나? 그렇죠. 지금은 그 문화 때문에 애를 안 낳고 있어서 정말로 망할 판인데. 근데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러기에는 이 나라의 최고 수출품이라 불리는 걸 만드는 기업들이 되어 있잖아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XSFM입니다. 퇴소하던 날은 정말 기뻤어요. 제가 고대하던 날이었기 때문이었는데 기차가 출발을 하는데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마음 불꽃이 없다라는 생각이... 여러분의 독립은 몇 살이었나요? 보육원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나와 홀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른이 되기는 아직 이른 나이... 곁에 아무도 없다면 그것은 자립이 아니라 고립입니다. 18. 홀로 어른이 되어야 하는 아이들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아름다운 재단은 18어른의 건강한 자립을 응원합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어른 캠페인 병풍 추출물 70% 비오틴, 판테놀 4가지 과일 추출물 이 모든 걸 하나로 빅그린 시카 샴푸 빅그린 중건석용 탈모 샴푸 빅그린 시카 정제수를 넣지 않고 엄선된 원료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대량 생산하지 않고 항아리에서 120시간 중탕했습니다. 고전의 재발견 진경옥 평산네이처 진경옥 광고입니다. 액세스몰에 적어주신 민혜경님의 후기입니다. 요즘 인생 강행군 중입니다. 쓰러질까 말까 비틀거리며 홍삼을 빨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났지요. 아, 진경옥 방송만 듣고 있었지 살 생각을 못했던 자신을 나무랏습니다. 홍삼보단 녹용이 더 최고 아니던가요? 먹어보니 역시 녹용과 각종 힘을 주는 내용물들은 저의 저질 체력을 조금씩 채워줍니다. 맛, 진국을 낸 것이라 그런지 처음 먹었을 땐 강하다 못해 혀가 아렸습니다. 몇 번 먹고 익숙해지니 지금은 잘만 먹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외국의 편의점들 가서 보고 느낀 건데요. 요즘은 에너지 음료 이런 것도 다 인삼 들어있는 녹용 들어있네 이런 말 다 써왔다. 오, 진생 알파벳 언어권에서도 그런 식이더라고요. 그냥 아줌마 아저씨들 체육관 가기 전에 먹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그런 게 써 있어요. K-Farmer씨 제일 센 건 녹용입니다. 민혜경님 감사합니다. 적립금을 바쳤습니다. 아, 아직 못 바쳤습니다. 왜냐하면 민혜경님이 가입을 안 하고 저 비회원으로 써주셔가지고 만약에 가입을 하신 다음에 가입하셨다고 우리 관리자한테 쪽지 보내주시면 그때 적립금 바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입하고 쪽지 주시기 바라고요. 네. 더위로 체력이 바닥나기 시작합니다. 진경국을 고려해주세요. 엑셀스몰에서요. 진경국을 고려하라. 일본이랑 닮았다고 화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들은 독재도 경험하고 개발독재도 경험한다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토착 기업들과 정치권의 애정 생각도 수십 년간 이어진다고요. 그건 이제 궁금해서 아시아에 여행을 다닐 때마다 제가 제일 궁금해하는 것도 그거예요. 내리면 내리자마자 우리 핸드폰에 뜹니다. 통신사 이름이 바뀌죠. 아, 네. 그렇죠. 이 통신사 오너는 어떤 새끼일까? 굉장히 생각보다 디테일한 포인트였네요. 이 새끼는 어느 정치인한테 이 사업을 받았을까? 공정하고 투명할 가능성은 0%입니다. 이거 뒤져보면 다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어른들이 다 하는 말이 있죠.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케이다니엔이 정경연이다. 네. 일본하고 정말 똑같습니다, 이건. 그렇죠. 정경연 얘기. 정경연은 1회 재단 자금 모금에도 관여를 했고 노태우 대선 비자금 지원에도 관여를 하면서 악명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그때 막 덜덜 떨면서 노태우 질 텐데 지금 돈 써야 되나, 여기에. 95년에는 재벌 총수들이 관련해서 줄줄이 유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대국민 사과 성명도 냈어요. 음성적인 정치 자금을 내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음성적이라는 표현이 그럼 양성적 정치 자금은 내겠다는 얘기인가? 준조세죠. 준조세는 내겠다. 공짜에 가까운 불안은 받겠다. 미국화돼서 팩을 만들어서 기쁨은 내겠다. 기쁨은 내겠다. 한국에 그거 없는 거 정말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네요. 준조세가 팩보다 낫다. 이런 결론이 내도 되는 걸까요? 나중에 한번 그걸 비교를 해보긴 할 거예요. 미국은 영원히 그 체제를 벗어날 수 없거든요. 슈퍼팩 같은 거 없앤다 그러면 미국 정치 아예 못합니다. 그런데 대신 우리나라는 어떤 방식으로 이게 진행되는지를 향후 수년간의 슬슬프엠이 열심히 추적할 겁니다. 티저였어요. 두둔. 이게 무슨 일인지 여기 앞에 있는 사람도 모릅니다. 오늘 저녁에 알게 될 거예요. 아무튼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됐을 리가 없죠? 그건 저희가 모두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전경련의 위상은 여전했고 보수 정권과의 관계도 돈독했어요. 더 돈독해진 것 같아요. 엔비는 역대 대통령 최초로 저희가 좀 놀랐어요. 전경련 회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최초요? 이게 이때가 최초였다고 하더라고요. 회관을 방문한 게. 그전에는 성화대로 알아서 찾아오시는 구조였는데. 그때 진보 언론사, 보수 언론사들, 경제지들이 다 똑같이 이 얘기를 크게 실으려고 애를 썼었어요. 한쪽은 엄청나게 비판했고 한쪽은 경축 이런 식이었고요. 경제 대통령이다, 기업인 대통령이다 라고 뒤에 다 붙었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기억이 정확치는 않은데 이 전경련 방문 이후에 데일리안을 비롯한 몇몇 신생 보수 온라인 매체들에 갑자기 대기업 광고들이 줄줄 붙었던 대충 시기가 겹쳤던 걸로 기억합니다. 다시 한번 자세히 알아볼게요. 이게 좀 더 주목을 받았던 게 대통령 당선이 되고 나서 엔비가 첫 번째 외부 일정이었더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더 시위성이 컸다고 합니다. 첫 번째? 네. 첫 번째 외부 일정이었고 박근혜 대통령은 그래도 차별화를 하려고 중소기업을 먼저 찾았고 중소기업 협회를 먼저 찾고 그다음 정경련에 갔다고 합디다. 네. 왜냐하면 최초 박근혜 캠프 그리고 최초 박근혜 정부의 태도는 현재 보수에서 볼 수 없는 더없이 사민주의적인 액션을 많이 취했고 관련된 공약도 정말 많이 냈었기 때문에 네. 경제민주화. 코스프레를 많이 해야 했습니다. 네. 그러나 박근혜 탄핵을 거치면서 정경련은 다시 추락하게 됩니다. 또 고격사가 생깁니다. 네. 신난 TV조선과 신난 JTBC 신난 검사들이 다 파헤치는 바람에 늘 하던 일이 다 걸립니다. 네. 박근혜 정권 비리와 정경련의 관계는 군사정권에서 만들어진 공식과 똑같았죠. K다랜 랭과도 똑같았고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의 체질이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네. 우리 삶의 진리입니다. 성공만 계속한 사람들은 실패를 받아들인 방법을 전혀 모릅니다. 그렇죠.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권은 일회재단과 수법이 완전히 일치하고요. 어버이 연합에 대한 불법 작은 지원 이건 덧짜치는 것 같아요. 전부 다. 그 정치 강패라는 점에서는 변 다름이 없기는 하지만 그러니까 뭐랄까 50년대, 60년대에 통치 자금으로 선거도 치르고 했다 치죠. 그랬으면 그때보던 정치 강패들은 무슨 돈으로 쓰였을까? 서북 청년단은 뭔 돈 받아가지고 완장지를 열심히 하고 일손을 놓고 다녔을까? 네. 그거 결국은 그 당시에 초기 재벌 선캄브리아기의 재월들한테서 받은 돈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이때 고등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아서 혹시 이 어버이 연합 사건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잠깐 언급을 드리다면 박근혜 정권 초기 네. 어버이 연합이라는 보수 잔체에 전경련이 입금을 하면 그걸 맞춰서 시위를 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위 내용은 박근혜 정권에서 민의 의제와 관련이 있다거나 혹은 굉장히 극우적인 내용들이었죠. 신의 집회 자판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월호 유족 관련된 것부터 해서 위안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네. 변희재 씨 좀 솔직하게 어디 매부쇼 나가서 그런 얘기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복식 투쟁 같은 거는 무슨 돈으로 했나. 피자를 누가 사야 되는데. 네. 이런 사건 이후에 국정농단이 터졌고 다 밝혀지면서 기업들은 발을 빼기 시작합니다. 4대 그룹 삼성현대 SKLG와 100개 회원사가 전경련을 일괄 탈퇴를 했고요. 이후에 2023년까지 4대 그룹 수장은 전경련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2023년까지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생각을 해보면 많은 것들을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2024년이고. 2024년이고. 그렇습니다. 이후에 좀 주목받은 전경류착 사건들을 볼게요. 조금씩 양상이 다릅니다. 전경류착이 좀 진화했다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세상이 변했고 새로운 대기업이 생겨납니다. 첫 번째 사례는 진경준 게이트입니다. 2016년에 이슈가 됐었어요. 진경준 검사장, 당시 검사장이 김정주 넥슨 회장으로부터 넥슨 주식을 공짜로 매입을 해서 120억 원의 시세 차익을 챙긴 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방식인 거죠. 부자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냥 120억 원을 주면 안 될까? 네. 하지만 갑자기 생긴 120억 원의 현금은 국세청의 VBVIP쯤 되는 대접을 받게 만드는 액수잖아요. 그렇죠. 아니 변호사 검사나 하는 사람이 갑자기?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 다른 방법이 필요하잖아요. 주식을 0원에 삽니다. 수수료도 아니고 주식을. 그렇죠. 그리고 그 수사 과정에서 넥슨과 우병우 처가의 부동산 거래가 있었던 것도 밝혀졌죠. 우병우도 검사죠. 네. 그리고 이 건은 현직 검사장이 최초로 구속된 사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검찰의 신뢰가 달린 건이다라고 얘기가 됐었어요.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미끼로 결정을 했나 봅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무죄. 네. 무죄인 이유가 굉장히 재밌었어요. 지음관계는 무죄라고 합니다. 지음관계는 무엇인가? 네. 지음이라는 말. 한자 시간에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아요. 아주 절친한 친구관계를 말하는 한자 성어죠. 그렇답니다. 아. 그 뜻이었구나. 네. 김정주 넥슨 회장이랑 진경준 검사장이 대학교 때부터 굉장히 절친한 사이였대요. 네. 그래서 친구관계 그냥. 보통 이런 음성적인 상황에서는 이제 뭐 그나마 짓는다. 지음 이러면은 왠지 설계했다. 뭐 이런 설계를 지음. 이런 것 같은데 아주 친한 친구다. 그렇죠. 그런데 굳이 지음이라는 말을 쓴 거는 일반적인 친구보다 가까운 지음관계로 보인다라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환결문에. 그러니까 그런 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친하니까 120억어치 주식을 공짜로 팔아도 무죄라고 해석해준 말입니다. 삼국지를 되게 재밌게 보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빠죄아가 아니라 우빠죄아인 거죠. 그렇습니다. 무정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가 됩니다. 그거 한. 네. 건조혁도 학부 때 나온. 맞아요. 네. 맞아요. 좀 됐어요. 엄청 재밌게 봤었는데. 아. 저는 열받아서 못 봤습니다. 아니. 결혼도 안 하고서 뭐 열받아요. 그거 재밌지. 결혼을 안 해서 열받는 거죠. 아. 그래요? 판타지가 있으니까요. 네. 이해 못하고 있네. 그 저 저 저 부부의 세계 안 봐서 몰라서. 아. 네. 그거 안 봤어요. 안 보셨어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넥슨은 이승만 때 서버를 불합하다가 쓸 리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트래디셔널 재벌이 아닙니다. 넥슨은. 대기업이지만. 네. 근데 오너 구조는 우리나라 대기업하고 여전히 비슷합니다. 왜? 우리나라 기업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전염병 같은 거예요. 체질이라는 게. 왜? 이런 생각하잖아요. 왜 한국의 e스포츠 선수도 저렇게 잘하냐. 체질은 전염됩니다. 그건 인프라도 있고 사람 간의 아름아름과 대화도 있고 되게 복잡한 거예요. 문화소라는 건. 재벌의 문화소 같은 게 넥슨에도 NC에도 있다고 봐야 된다고도 보통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롭게 재벌 못지 않은 재력을 가진 대기업 집단이 생겼습니다. 2000년대에 처음으로. 이들도 능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권력을 택할 텐데. 네. 그게 왜 청와대로 안 가고 검찰로 갔지? 응응. 가 가장 효과적인 질문입니다. 네. 두 번째 사례를 볼게요. 네. 버닝썬 게이트입니다. 버닝썬. 이번에는 검찰이 아니라 경찰이죠. 그렇죠. 최근에 BBC에서 이 버닝썬의 다른 다큐를 공개를 하면서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별로 신경 안 쓰는 또 하나 권력이 많이 필요한 사업이 유흥업이죠. 네. 특히나 패배는 세계에서 제일 잘랑하는 클럽을 만들고 싶어 했는데. 그랬으면 매출도 어마어마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매출을 유지하는 힘 중에 하나는 권력이거든요. 어느 권력에 줄을 대는가가 또한 궁금증이죠. 그렇죠. 사퇴 초기에는 전형직 경찰 일부가 클럽에서 접대나 뇌물을 좀 받았고 성폭행 신고나 이런 거 있었는데 그냥 가서 보고 나왔고 미성이가 출입하는 거 무마해줬고 그 정도의 의혹이었습니다. 그런데 가해자들 승리 최준영 기타 등등의 사람들이 있는 카톡 단체방에서 경찰 총장이 언급되면서 일이 커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여전히 맞는 본인 직함이 아니지만 총장이라고만 했어도 이렇게 사람들이 오랫동안 기억하거나 뒤져보지 않았을 겁니다. 맞춤법 이래서 중요합니다. 없는 직책을 말합니다. 이건 마치 경찰 교황 같은. 그렇죠. 그렇죠. 그 정체는 총장이 아니라 총경이었죠. 네. 윤규근 총경이었습니다. 윤규근 총경은 밝혀진 혐의로는 승리의 주점이 단속을 받았는데 그 내용을 미리 알려준 혐의. 그리고 경찰 조사 전에 관련된 증거를 없애도록 지시한 혐의. 그 외에 버링성과 무난한 또 각종 비리들이 있었습니다. 주식 관련된 것들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버링성과 실제로 얼마나 유착이 되어 있었는가가 밝혀진 거는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유죄를 받은 판결들이 있는데 이것도 버링성과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더 찜찜한 부분이 있죠. 그 왜 베러콜 사우를 보면 마이크가 은퇴한 경찰이잖아요. 피라델피아에서 뉴멕시코로 도망 오잖아요. 도망갔던 이유가 그거 아니에요. 아들이 경찰이었는데 서 안에서 안부패했던 게 아들밖에 없어가지고 죽잖아요. 뒤통수 맞아서. 거기에 충격받아서 도망 오잖아요. 인생을 다 정리하고. 강남서에 대한 이때 기자들의 의심이 죄다 그로 했습니다. 다만 그때 취재하셨던 분들의 얘기를 몇 분 들어보고 가장 재미있는 건 그거였어요. 연예부 기자가 하는 말. 사회부 기자들 뭐 하는 거예요? 어머. 경찰 총장만큼 기억에 남네요. 내가 열흘 만에 이만큼 캤는데. 거기서 사슴아리부터 해가지고 사회부 계속하고 있는 기자들. 경찰 원래 많이 알고 밥도 먹었을 그 사람들 뭐 하는 거냐라는 질문.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예전에 임종민 지회장이 해준 적 있죠. 이건 강남서 얘기는 아닙니다. 서초서 얘기겠지만. 우리한테 그렇게 욕먹어놓고 기자들한테 욕먹은 다음에 또 가서 기업 사람들하고 밥 먹고 있더라. 정경유창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번행성과 관련해서는 연루된 경찰 40명 중에 12명만 징계를 받았고요. 파면은 3명밖에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윤규근, 윤규근 씨도 멀쩡히 일하다가 최근에 이 방송 하나 때문에 또 자천댔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직 얼굴 받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두 게이트는 일단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법기관이 핵심 주체라는 점에서 조금 다르죠. 그 전에 사례들과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고도화를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박방규변 형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절차가 왜 이렇게 많고 권력이 왜 이렇게 잘게 쪼개져 있냐. 권력이 잘게 쪼개져 있어야 부패도 작아지다가 없어지지. 그러면 권력을 쪼개고 분산시키는 작업이 그동안 많이 마무리됐다 칩시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줄대는 것도 전문성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죠. 예전처럼 다 박정희한테 줄 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는 검사에게 누군가는 경찰에게 줄 서 것이다. 그리고 그 라인이 정경유착과 그동안 무관하다라고 여겨지는 산업 분야에서 일어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거에 비하면 아주 귀여운 것입니다마는 청주의 정호택 전 의원을 공관위가 싫어했는지 지난 총선 때 선거철이 다가오니까 본인이 직접 수구마로 다닌 비디오가 빵 하고 튀어나오죠. 그동안 저장해두고 있던 거 아니에요. 정치인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겠죠. 아직도 원시적인 형태의 수급은 있습니다. 내장 그래픽을 갖춘 안정적인 CPU. CPU의 가장 적절한 메인보드. 하드디스크만 써본 분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속도의 M.2 SSD. 기능성과 디자인을 모두 충족하는 케이스까지. 이달의 PC로 빠르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010-8279-5568. 원하시는 다른 어떤 사양도 대처할 수 있는 컴스테이션에 문의하셔도 좋습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보육원에서 자랐다고 말하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들까요? 자라온 환경이 다를 뿐 우리도 보통의 청춘대가 다르지 않습니다. 아름다운 재단 18월은 캠페인.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애정클 이번 주 목요일 시간은 우리나라의 정경유착사를 이야기했고 이제 주겔러들이 그동안 많이 붙들고 있었던 페어리테일. 세기의 이혼. 세기의 이혼. 그런 말들은 다 어디서 만들어져서 이렇게 퍼지는 것인지 레토릭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요. 옛날에는 영국 왕실에서 이혼하면 이런 얘기했고 네. 왕실? 근데 요즘은 보통 기업주가 이혼하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제프 베조스 이혼. 비슷한 것 같긴 하네요. SK를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역사를 잘 끼워 맞추면서 드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SK의 모태는 성경 직물입니다. 그렇습니다. SK도 성경의 영문 이니셜에서 따왔어요. 한국의 거의 모든 기업들이 자꾸 지난 30년간 계속 두 글자 알파벳으로 바뀌고 있거든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현대는 참다 참다 HD 현대가 되질 않나. 그렇네요. 그래서 나중에 기업이 커지면 FHD 4KHD 된다고 근데 제가 이런 거 아쉬운 거 하나도 없고 다 그냥 웃기기만 했는데 제일 아쉬웠던 건 한국 야쿠르트가 HY가 된다는 거였어요. 대체 왜? 그건 슬퍼. 안 그랬으면 해. 야쿠르트는 야쿠르트였으면 좋겠어. 그러니까요. 그것도 소문자예요. 소문자. 아 그 야의 감성을 내줘야 된다니. 거기서 그 거기 진짜 정수가 있는데. 우리 어린 시절에는 선경은 우리 부모님 세대는 선경을 잘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공장에서 직물만 생산하니까 이제 B2C를 만날 일이 별로 없었는데 우리 세대에는 워커일 호텔? 쉐라톤 호텔? 네. 이런 데를 불화 받았는지 샀는지 아무튼 해가지고 그 정도로 알고 있었고 제 세대한테는 장화 퀴즈 앞에 광고. 아 네. 제가 그거 찾아보면서 봤어요. 처음 알았죠. 선경. 이 다이아몬드 로고. 네. 그렇죠. 그리고 저희 세대에는 SKT죠. 그렇습니다. 선경 직물로 다시 돌아와서요. 그래서 1930년대에 일본이 선경 직물라는 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해방 후에 정부의 기속재산이 됐어요. SK1대 회장이었던 최종건은 선경 직물의 수원 공장 견습기사였는데요. 6.25 이후에 공장을 불화 받아서 선경 직물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아까 들으셨던 그 방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는 근데 좀 연고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종업원에게 우선권을 주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섬유산업에 호황이 있었죠. 그렇게 기반을 다지고 70년대부터는 석유화학과 정유로 사업을 확장을 해서 1980년에 대한석유공사 유공을 인수합니다. 이게 현재의 SK이노베이션이죠. 이 무시무시한 첫 번째 꿀꺽이 일어납니다. 네. 유공을 먹습니다. 그 유공을 먹기 전에는 기업 순위, 재개 순위가 10위권 바뀌었는데 유공을 먹고 5위로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석유공사라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플랜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누가 한전에 흑자사업불을 먹느냐가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변화를 가지고 오겠죠. 근데 이건 그냥 경제지나 주간지 속에 있는 그런 칼럼으로 끝나지 않고 이 나라에 살게 될 모든 인간들의 영원한 고통으로 이어지게 되긴 할 거예요. 음. 그렇습니다. 에너지 대란 시대니까요. 그리고 94년에는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합니다. 그래서 SK텔레콤이 출범해요. 두 번의 거대한 공공인프라를 꿀꺽합니다. 네. 이 인수들이 SK발전의 결정적인 계기로 재개사에서 평가가 되죠. 당연합니다. 이렇게 센 걸 먹었는데. 네. 뭐 그 유공인수에 관련해가지고도 여러 가지 말이 있기는 한데 그거는 오늘은 넘어가고요. 네. 지금 정경유착 제조명이라면서 얘기가 되는 거는 이통인수입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 대통령이 비자금 300억을 제공을 했고 이 자금이 이동통신사와 증권사 SK증권 인수에 활용이 됐다는 게 노소영 측의 주장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아버지 유죄. 아빠가 잘못했다니까? 그리고 재판부는 이에 대해서 이렇게 판결을 이번에 내렸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최종현 SK선대회장의 보호막이나 방패막이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성공적 경영활동에 무형적 도움을 줬다고 판단한다. 물론 가정법원이나 이용관련 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낼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가장 현명한 판결은 뭐죠? 그래서 분할을 한 다음에 노소영 관장이 원하는 대로 분할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걸 뺏어야죠. 국가가 회수해야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노소영 관장이 그것도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환원. 환원. 사회 환원을 하겠다. 사회 환원을 필요 없어요. 국가에 환원을 하면 돼요. 다시 한국 이동통신을 세워주면 될 것 같아요. 한편 21년의 머니투데이 기사를 보면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SKT가 노태우 정권 덕에 탄생? 아직도 이렇게 믿는 사람들. 딸이요. 팬고글이지. 이게 무슨 머니투데이 기사야. 그런데 정말 많습니다. 거의 모든 경제지에서 사실 지금도 나와요. 지금도 판결 이후에 많은 경제지에서 이런 비슷한 제공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아니 이 단기 기억 상실 어쩌면 좋나 싶은 게 우리 녹음하는 오늘 배현진 의원이 자기가 언제 김정순 여사 밥 얘기했냐는 소리를 하는 거야. 이렇게 빨리 까먹으시면 어떡해. 안 돼. 이래서 일기를 잘 써야 돼요. 일기를 잘 써야 됩니다. 다들 블로그를 해야 돼요. 아무튼 이런 제목의 기사도 아직 있고 법원에서 사실 판단을 잘못했다라는 라인도 지금 기사에 많이 있어요. 찾아보시면. 다시 머니투데이 기사로 21년의 기사로 돌아와서 기사 내용을 보면요. 1990년에 SK가 자회사인 대한텔레콤을 설립을 합니다. 그 전부터 계속 그 통신사 사업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리고 92년에 노태우 정부가 제2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을 하면서 사업권을 얻습니다. SK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그때 그랬다는 서술이에요. 하지만 당시에 민자당 대선후보였던 김영상 대표가 아니 이거 사돈관계인데 특혜 아니냐. 다음 정권에서 해야 된다. 다음 정권에서 리동통신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라면서 특혜론을 제시를 했고 SK가 여론을 인식해서 사업권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이후에 김영상 전부에서 사업자 선정이 다시 이뤄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특혜 시비를 차단을 하기 위해서 아예 전경연의 선정 절차를 위임을 했는데요. 공교롭게도 최종현 회장이 당시 전경연 회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특혜 논란이 불거질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 이번에는 사업자 선정 참여 안 하겠다. 포기를 했다. 대신에 돈이 더 많이 드는 한국이동통신 민영화에 참여를 해서 SK가 정부로부터 특혜를 보기는 커녕 불이익을 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아 네. 좋아요. 머리가 너무 아파졌어요. 아니 특혜 시비. 특혜 시비를 차단하고 싶으면 정보통신부가 정하면 돼요. 네. 이거는. 그렇죠. 왜 전경연에 던지며. 그리고 한국이동통신이 민영화 됐는데 여기에서 손해를 봤으면 그 기업이 무슨 자금으로 아무것도 없는 땅에 반도체 공장을 세우죠? 그렇죠. 돈이 웃음나요? 머니투데이인데? 네. 하지만 SK텔레콤도 지금 똑같은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조금 따져보면은 민영화 발표로 당시에 한국이동통신 주가가 8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승한 건 맞아요. 그래서 자금을 많이 줄긴 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네. 돈이 원래 들 것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당시 최정현 회장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렇게 비싸게 사야지 나중에 특혜 시비가 일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좀 빠진 이야기를 더해보자면 노소영이 이번 재판에서 밝힌 얘기인데요. 최태원은 이동통신사 사업자 선정을 하겠다라고 결정을 하기 전에 장인어른 앞에 청와대에 가서 무선통신 기술을 시연을 했습니다. 여기서 장인어른은 대통령입니다. 그렇습니다. 모르셨겠지만 대통령이에요. 앞으로 이게 미래의 기술이 될 겁니다. 이게 미래의 먹거리일 겁니다. 라고 시연을 했습니다. 이걸 듣고 옳다구나 한 노태우 정부는 이동통신 경쟁체제를 도입하기로 합니다. 민영을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을 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이미 통신설비 제조사를 가지고 있던 삼성, 현대, 대우 LG의 이동통신사업 진출을 제안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2이동통신사업자 선정에도 5대 기업 중에 나올 수 있는 데가 SK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사업권을 포기를 했지만 한국이동통신을 살 수 있는 기업도 SK밖에 없었어요. 삼성, 현대, 대우 LG를 제꼈다고요. 네. 그리고 SK도 부담이 될 정도의 금액이라고 한다면 그 밑에 있는 곳들이 어떻게 욕심을 내겠어요. 그렇죠. 당시에 경쟁업체는 STX라는 기업 하나였었는데요. 네. 이것도 이제 좀 사실 사정이 안 좋아지면서 아예 발을 혼자 뺐다고 하더라고요. 알아서. 네. 그리고 결국 SK는 99년에 신세기통신까지 인수를 하면서 통신업계 1위에 올랐습니다. 네.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건 좀 주먹구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철도를 민영화하고 싶었던 이명박 정부와 보수 정권들, 보수 정치 세력이 이런 방식을 택했죠. 관리하는 업체 따로 그다음에 사람들 제일 많이 타는 SRT 따로 일단 분리를 해놨어요. 아직까지는 공기업입니다. 그런데 지분을 팔면 민영화가 될 수 있게 되는 아주 쉬운 구조죠. 문턱까지 왔습니다. 왜? 그 부분만 팔려고 하죠. 그 부분만 돈이 되니까. 돈이 안 되는 건 어떻게 하죠? 세금으로 떼우죠. 하나로 합쳐놓으면 돈 안 되는 파트가 있고 돈 되는 파트가 있는데 돈 되는 파트만 떼서 기업한테 주면 그 기업은 돈을 벌 것이고 돈 안 되는 부분은 세금으로 떼우게 돼서 우리 손해가 될 겁니다. 여러모로 오르기만 할 거예요. 통신 분야가 그러했습니다. 이동통신 기술이 처음 발명이 되고 상용화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것들 중에 상당 부분을 한국이동통신이라는 공기업이 가져갑니다. 한국통신은 ADS를 비롯한 몇몇 기능들을 제외하면 고전적인 전화 사업만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전화국은. 그래서 아주 나중에 민영화되죠. 먼저 민영화된 건 뭐? 나중에 돈 많이 되는 거. 지금 당장 빠르게 돈 많이 되는 거. 그걸 뗐으면 이미 민영화 하기로 한 거예요. 다 티는 난 거예요. 그리고 이유라고 해놓은 게 뭐야. 통신소비 제조사를 갖추고 있대. 이거 그냥 쥐어짠 거죠. 아니 이렇게 차라리 통신소비 제조사를 갖추고 있는 기업이 경쟁하게 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공정해 보이네요. 그렇죠. 기반이 되어 있으니까. 인프라 만드는 사업이니까 해본 적 있는 데를 해야지. 네. 여기서 최태원의 위치도 짚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태원은 90년인가 91년에 SK 입사를 했어요. 결혼하고 한 2년 뒤죠. 그리고 91년부터 정보통신 업무를 배웁니다. 네. 그리고 대한텔레콤의 주식을 매수를 해서 SK에서 지분을 형성을 했었어요. 이쪽이 나와바립니다. SK 안에서.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재판부가 이번에 대한텔레콤 주식을 매수하는 과정에서도 노태우 비자금이 좀 섞여있다라고 판단을 했어요. 처음부터 다 깔아준 거였다. 네. 그리고 재판부는 이렇게도 얘기를 했습니다. 대통령 사위가 아닌 일반적인 기업인의 경우 청와대 시연 기회 자체를 가지기 어려웠을 것이고 제2이동통신사 업자로 선정이 되거나 제1이동통신인 한국이동통신을 인수하는 것 또한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요. 우연히 이렇게도 또렷한 판결이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흥미로웠던 거는 경제지에서 이걸 다 전체를 인용한 거를 거의 못 봤어요. 거의 제2이동통신사 업자로 선정되지 못했을 것만 잘라놓고 어? 근데 제2이동통신사 결국 사업권 반납했는데요? 네. 다음 김영상 정권에서 한국이동통신 인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잘못하네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기자들 진짜 똑똑한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머리 굴려서 이걸 생각해내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하나같이 똑같아서 제가 처음엔 저도 잘못 그런가? 원래 머리 쓰는 게 힘들어서 첫 번째 머리 쓴 놈이 있었다고 지금 베끼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예요. 제가 뒤지고 뒤져서 전체를 찾았었어요. 그리고 2022년으로 가볼게요. SK는 자산규모 기준 재개 2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통도 자기 거, 정유도 자기 거, 반도체도 자기 거. 네. 반도체가 더해졌어요. 이게 2위에 오른 게 좀 큰 일이었던 게 2006년부터 2021년까지 몇 년인가 15년 동안 삼성, 현대차, SK로 순위가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SK가 현대차를 제친 거예요. 참고로 현대차는 작년과 올해 최고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네. 이 순위를 오르게 해준 최고 효자는 반도체죠. 21년에 SK의 자산 증가액이 52조였는데요. 20조가 반도체에서 나왔습니다. 그럼 이 효자를 어떻게 받는느냐? 돈이 있어야겠죠. 그때 당시, 2012년에 SK가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그때 인수합변 규모가 3조 원이었습니다. 이 돈이 어디서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SK가 아무리 그 당시에 5위 수준의 대기업이라고 했더라도 그 앞에 여전히 견적밖에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는 사업을 쥐고 있는 게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하이닉스 반도체를 인수한 것은 그냥 SK가 아니라 SK텔레콤입니다. 그렇게 재판부의 판단처럼 지금의 SK는 노태우의 영향력을 떼어놓고 말할 수가 없는 게 맞죠. 그리고 이 하이닉스가 당시에 상황이 좋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반도체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진국들이 왜 최종 기계 만드는 일이나 설계하는 일하고 반도체 직접 안 만드냐. 반도체 이렇게나 고부가 산업인데 처음에 든 돈이 좀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정적으로 자금을 한동안 공급을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사고 끝나는 게 아닌 거죠. 네. 그러면 누군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어야 돼요. 무슨 사업? 땅 짓고 헤엄치는 사업. 대단히 많은 수익률을 보장해주는 사업. 그런데 일세계에는 그런 사업하고 있는 업체들이 별로 없는 모양이죠. 엔비디아에겐 노태우가 없었나 보죠. 그렇습니다. 마무리를 뭘로 해볼까 했었는데요.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정치권이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느냐를 살펴보다가 진보당의 윤종호 의원이 전두환 노태우 비자금 몰수법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아 국부펀드 하나 할려나 봐요. 이게 정말 대단한 게 이거 만약에 되죠? 그러면 0일만 앞에 유전 안 낳아도 됩니다. 우린 부자예요. 아 이번에 뭐라고 했었죠? 그 10억 원이면 25번을 팔 수 있다였나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돈 우리 다 회수하는데 20년 걸리잖아요. 이건 당장 돌아와요. 300억이. 300억 이상이. 왜 이 법안을 추진을 하느냐. 현행법상으로요. 몰수는 다른 형의 부가에서 과할 수 있는 부가형입니다. 그래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으면 성립이 안 돼요. 그냥 몰수만 하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뭔가 그 혐의가 있고 그게 입증이 돼야지 그 다음에 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두환과 노태우의 비자금 환수가 어렵습니다. 이미 사망을 해서 공소를 제기할 수가 없거든요. 혹은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그래서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몰수 또는 추징을 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윤종호 의원의 안입니다. 보통 이런 건 법의 형평성에 어긋나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특계법을 만든단 말입니다. 그럼 특별법이나 특계법을 이 경우만을 위해서 만드는 게 향후에 미래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없죠. 앞으로 군부정권이 또 들어오지 않는 이상. 그렇죠. 그런데 윤종호 의원은 한 발 더 나가기는 했어요. 일단 특별법 얘기도 했습니다. 헌정질서 파괴범죄자의 범죄수익에 한해서 공소와 관계없이 몰수 추징 가능하게 하자. 를 일단 내놨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형법을 아예 개정하는 안도 있습니다. 몰수의 조건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공소를 제기하지 않아도 특정 재산과 범죄의 연관성만 입증을 하면 몰수를 가능하게 하자. 그런데 아까 형법의 형평성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미국과 독일과 호주에서는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독립 몰수제라는 이름으로. 한국에서도 몇 번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가 안 됐다고 합니다. 이게 보통은 이제 거대한 분식회계 사건 이런 데에서 미국에서는 가끔 등장하는 법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지질 시대의 비유를 계속 해보려고요. 지금은 그럼 무슨 시대일까. 정경유차하게 인류세쯤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류도 무슨 뭔가에 기반해서 살고 있거든요. 옛날에 쌓여 올라온 무언가. 네. 인류세라는 개념은 이제 현대의 시대 중에서 인간의 활동으로 뭔가 지질학적인 그게 너무 변해버려가지고 그게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 그 시대를 우린 인류세라고 하자라는 거거든요. 21세기. 네. 그래서 정경유차학 또한 생태계를 파괴해서 그게 지질학적인 변화를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정경유차학의 인류세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경중배 게이트와 버닝썬 게이트 같은 새로운 정경유차기 그리고 그 증거죠. 없어지진 않아. 네. 기업을 넘어서 사회 전체가 권력과의 유차기에 의존하는 체질이 되어버렸습니다. 지질학적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여기에 기반한 시장과 제도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수용되는 단계예요. 아까 YTN 얘기도 하셨고 기타 등등 많았죠. 그리고 윤종호 의원의 독립몰수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체질을 개선하는 첫 단계다. 이 진화의 과정을 정경유차학의 진화의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해석할 거고 평가할 것인가. 그것부터 다시 생각해보자. 그런 제안이 아닐까. 저의 해석은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상징적인 법안이겠죠.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기보다는. 그러자면 일단 진보당이 민주당을 구워야 되고요.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릴 거예요. 쉽지 않을 거예요. 민주당에서도 이거 다창상할지 전혀 알 수 없고. 그런데 저는 궁금증이니까 제가 법안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이게 통과가 되면 뭔가 약간 헬게이트가 열릴 것 같은. 그러니까 똑같은 유사한 사례가 너무너무 많고 이게 어떻게 보면 거의 일제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일단 특례법이니까. 두 가지를 나눠서 보면 특례법은 특정한 사례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험정질서 파괴를 하는 노태우가 전두환의 것만 적용이 될 거고. 그리고 특례법에 의거한 판결은 나중에 판례로서의 가치가 더 크다 할까요? 이런 판례가 있다는 거는 우리 사회의 합의가 예전보다 많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주기도 해요. 징벌적 손해배상이나 몰수와 관련된 것들을 한국에서 진지하게 얘기를 못하잖아요. 그게 사회적 합의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자신감 떨어지는 반응을 모든 국민들이 다 최어화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이상적이라는 걸 평가하기 전에 저는 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져요. 맞아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좀 더 덧붙이자면 형법을 또 개정을 한다고 하면 그것도 소급 적용, 불소급 적용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법에 있어서는 과거에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까지 그거를 따로 적용을 하지 못하고 이제부터 일하는 사건에만 적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또 일제시대에 있었던 범죄를 새롭게 밝혀냈다고 했소. 일단 공소시효가 적용이 안 될 거고 뭐 기타 등등의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뉴스를 접하는 사람들은 이걸 보면서 자본주의 사회가 우리에게 계속 주입하는 이 대마불사의 개념은 무엇인가. 이 정도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도 성공일 것 같아요. 그런 게 있었고 우리는 그 치아에 살고 있다는 것 정도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아요. SK1 정경규 책사에 대한 얘기였어요. 그렇습니다. 머리가 터져버리는 줄 알았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제 공부 시간. 네. 애증의 경제 클럽. 네. 내일 이 시간은 애증의 종편 클럽. 종편 아니면 볼 수 없는 이야기를. 되게 재밌는 드라마 제목 같아요. 애증의 종편 클럽. 들고 돌아오겠습니다. 고생하기 싫다. 552회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xsfm입니다. idwk